비디 그렇게 깨달았는지 퀴치고 피자인데 피자 피자 비싸! 딱 찢어서 에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엥? 이게 맞나요? 으아잇! 으아잇! 땡이요! 땡이요!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추구했던 거였어요 이번에 최선을 다해 오이시네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다 하트 이렇게 해 네 부탁 좀 드려요 오늘 튼거 아니였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다음에 대포 좀 많이 아파 보이세요 나와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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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! 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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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the way 유감이스 정국이